아유 저 어린이 여러분들 보세요 맞으니까요 아유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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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린이 여러분 잘 가요 아 저 보세요 네? 아 좋죠? 자 일단 여기서 아 야 좀 부착 아 아 또 등산하는 것 같네 아 힘들어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안 돼! 와 이겼다 와, 퇴근 팀 회원님 내가 이겼다! 이야! 어, 체급을 이겼어요! 어, 이겼어! 아, 진짜 속도가 강하네요 아, 진짜 빠르시네 아, 아직도 숨이 차요 아, 이게 얼마짜리지? 아까 12,000원 내고 들어왔어요 그래요? 아, 5번 이상은 타야지 그럼요 아, 전 아까우니까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예, 정말 아, 이제 슬슬 느껴집니다, 경상 1등 할 거야! 공장 아, 안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재미있게 데네요 제목하다 실제로 발 고정해져요 아이, 재밋네 으아, 그렇죠! holy, holy, holy 어우, 가장 빠르zier üst Hans, choses 발걸음이 무거워지셨어요? 발걸음이 무거워지셨어요, 회원님 그럼 이곳에 볼까요? 네, 네, 네 회원님, 투기 안 하시죠? 아, 그럼요 지금 이제 막 신났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둘이 튜브 붙여서 같이 내려가는 거 어때요? 잡을 필요 없겠네 잘하실라 가시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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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다 아, 사람은 역시 가져 꼽아야 되는구나 하하 하... 해가 적어요 편히 타야 돼요 지금 고객님! 한 번 내려야 할 때 가요 알겠습니다 네! 어우 재밌다! 바로 안 내려오시겠지? 바로 가면은... 고객님이랑... 와 진짜 힘들다 와 이게 뭐 도봉사이지? 와... 야... 편하게 너무 안 좋으신데? 형님! 형님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아예서부터 타면 되나요? 뭐야? 형님 왜 이렇게 빨리 왔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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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즐길 만큼 즐겼고 아쉽지만 연희라는 게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에 또 오고 싶어서요 옆에 또 핫한 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바이킹 타세요? 바이킹은 이 정도 소규모 바이킹을 탈 줄 압니다 이게 아마 그래도 많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 재밌네 야 우리 둘만의 바이킹이네 그러니까요 어 꽤 높은데요? 잠깐만 어 이거 높아요 너무 높아요 너무 높은데? 생각보다 높아요 이거 높아요 아 재밌다 재밌다 아 그만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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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저씨 그만 아 그만 아 그만 그만 아 그만 아 그만 아 회원님 회원님 화를 내시면 어떡해요 회원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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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헤어드라이기가 돼요 이거 이거 겁낭 시원해요 아 아 아 아 아이상쾌해